오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묘하게도 여성들은 자신이 행동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을 확실히 보고 가시죠.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저수지에 빠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사로 끝날 뻔했으나 딸 두 명이 아빠는 돈을 위해 청부살인도 할 사람이다 탄원서를 내서 아빠는 살인자가 되었죠. 하지만 17년이 지난 다음 달들이 그거 다 무당이랑 엄만의 가족 이모들 때문에 굴아친 거라고 즙을 짜기 시작했죠. 그래놓고 본인께서는 내가 그렇게 증언을 해서 아빠가 그렇게 된 거니 내가 느끼는 고통은 몇십 배예요. 나도 아빠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본인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한국여자.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저는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대로 살고 싶어요. 들쳐내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한국 여성 특유의 책임 회피를 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딸. 몇십 년 만에 아빠 면회를 갔는데 우리 아빠가 너무 해맑았다. 우리 막내딸 왔어 이러면서 해맑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뭘 했나 지금까지 싶었습니다. 아빠는 제 걱정을 하고 있었죠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살이 분별할 나이가 아니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없던 일로 하고 들쳐내는 게 힘들고 아프다는 이 여성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여자들은 그 도움에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않고 도망가는데 희생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긴장이 풀리지 않았으니 감사 인사를 받기에 알맞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없던 일로 하고 들쳐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표현을 하죠. 딱 여성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내용이 정말 많다는 거죠. 10대 딸이 홧김에 아빠를 성폭행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무고를 고백했는데 법원은 이미 12년형을 선고했다. 아버지가 딸에게 무고였다는 증언을 받았는데도 1심 2심에서 징역을 선고했다. 서럽던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했었고 이 한국 여자는 가출 중 만난 한국 여자에게 부친을 관광으로 고소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꿀팁을 듣고 실행했다. 이 한녀는 남친과 했던 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묘사해 지원했고 판사와 검사는 실제 있었던 사건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국 여자는 감방에 들어간 아빠를 위해 아빠 그동안 잘 지냈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속이 상하고 미안해. 제발 잘 견디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테니까. 판사 검사 그치들은 악마야 악마라서 억울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빠 무죄 꼭 받아낼게. 라는 편지를 딸이 보내게 됩니다. 누가 보면 아빠가 꽃뱀에게 당하고 그게 안쓰러운 딸의 편지 같겠지만 저 딸이 아빠를 허위 밑으로 인생 나락 보낸 다음 쓴 편지라는 게 소름돋지 않으십니까. 검사와 판사 저놈들도 잘못된 게 맞지만 가장 잘못된 건 누군가의 인생을 골로 보내놓고 피해자인 척하는 우리 딸이 가장 문제인 거죠.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해를 했지만 피해자인 척 행동합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 간의 커다란 차이이죠. 남성은 적어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 같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모든 행동에서 피해자인 척하는 거죠. 참 한심한 인간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따님께서는 그런 여자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붕어빵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저는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